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06페이지 각부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뒤쪽은 종합문제의 지문 정도 빼는 유형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게는 개별적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10회 때 마지막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이 뒤쪽을 너무 열심히 강의하니까 문제가 좀 어려우십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종합문제의 지문 형태로 나오는 형태로 우리가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각부구조에서 기둥적인 측면. 먼저 기둥. 기둥은 영어로 칼릉을 써죠. 그래서 칼릉의 기호 C를 써서 기둥을 표시해요. 그래서 도면에 봤을 때 C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이 기둥을 뜻해요. 기둥. 그러면 이 기둥에서는 먼저 알아두실 것이 자, 이 개념 기억합니까? 그러면 보통 사각형 기둥에서 사각형 기둥. 그러면 보통 사각형 기둥에서 우리가 나타낼 때 사각형 기둥을 띠철근을 갚는다고 해서 띠기둥이라고 해요. 사각형 기둥을 띠기둥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면 이렇게 주철근이 있겠죠. 수직철근인. 자, 주철근이 이렇게 놓여지고요. 수직철근인 축방형적인 주철근이 이렇게 있고요. 이것이 주철근, 주근이에요. 축방형 철근. 주철근이고 이것을 감싸는 보조철근들이 이렇게 감싸게 됩니다. 바깥에 이렇게 감싸는 철근. 이것이 띠철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띠철근이 우리가 설치가 돼요. 그러면 이 사각형 기둥, 띠기둥에서는 주철근은 최소한 4개 이상이면 됩니다. 4개 이상. 4개 이상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각형 기둥은 4개 이상이 되어야지만 원형 기둥. 원형 기둥에서는 이 나선, 띠철근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 나선 철근을 많이 사용해요. 이렇게 나선형으로 감아 올라가는 철근. 이렇게 이것을 나선 철근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나선 철근을 감기 위해서는 주근이 6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원형 기둥에서는 이 나선 철근을 사용하거든요. 원형 기둥 쪽에서는. 그래서 원형 기둥에는 주철근이 6개가 돼야 돼. 주철근이 6개 이상이 우리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띠철근은 우리가 사실 왜 사용하는가 하면 이거죠. 띠철근은 만약에 철근을 수직철근, 주철근을 세워놓으면 주철근의 자굴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주철근의 자굴 방지 목적이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페이지, 108페이지 보면 띠철근의 사용 목적 해가 나왔어요. 주근의 자굴 방지가 됐네. 주근의 자굴 방지. 주근의 자굴 방지 목적이나 그래서 이제 굴절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죠.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철근의 위치가 유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전담보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3번에 전담보강 나오죠. 전담보강. 그러면 감싸는 철근들은 다 전담보강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둥에 감싸하면 띠철근이라고 했죠. 볼을 감싸하면 우리가 넉근, 스트랍이죠. 이런 것이 다 전담보강. 우리도 발목을 삐쳤다, 허리를 삐쳤다. 그러면 두르잖아요. 발목 아데 설치하죠. 그러면 다 전담보강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 종합문제 지문상 나왔죠. 이런 전담보강. 그리고 피복두께 유지도 돼요. 보통 띠철근의 스페이스, 우리가 간격제를 대는 거예요. 피복두께 유지적인 측면 등등. 이런 목적으로 철근조립 이용해야죠.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띠철근입니다. 그래서 띠철근을 후프바에서 후프근이라고도 했습니다. 간단히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개념을 보세요. 기둥에는 철근 개수하고 띠철근의 개념상 살짝 언급한 게 다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 108페이지 보면 보가 나오죠. 보라는 것은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부제가 보예요. 그래서 보는 거드나 빔을 써죠. 그래서 거드는 컨버예요. 그래서 컨버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게 컨버라겠죠. 컨버가 있고 컨버와 컨버를 연결하는 작은 보가 있다. 자금버는 컨버는 컨버와 컨버를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도면에 표시할 때 컨버는 과다의 약자 g를 쓰고요. 그리고 자금버는 빔을 쓰는 거예요. 빔 그런 형태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에는 흰 모멘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저직이 돼. 그래서 보에는 흰 모멘트가 이렇게 발생해요. 흰 모멘트가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흰 모멘트가 이렇게 발생해요. 흰 모멘트. 그래서 흰 모멘트가 제로가 되는 게 4분 1점이죠. 여기가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를 이렇게 나눌 때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죠. 보를 4등분해서 그래서 여기를 거품을 단부, 단부, 센터, 중앙부 이렇게 나눕니다. 나누어서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철근, 배근을 할 때 보에서는 흰 모멘트하고 그 부제를 절단하려고 하는 전단력이 생겨요. 이거는 흰 모멘트하고 흰 모멘트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죠. 그리고 이제 전단력 쪽. 그 부제를 절단하려고 하는 이미 전단력이에요. 그럼 전단력도는 그림으로 나타낸 이렇게 형성이 돼. 그래서 센터가 제로예요. 기둥 가까이 갈수록 전단력이 커지죠. 그래서 센터가 제로가 되는 게 여기예요. 중앙부예요. 전단력은. 그래서 이 전단력도 하고 흰 모멘트가 동시에 작용되니까 나중에 그래서 전단력에 의해서 늦근이 배근 돼요. 전단력에 의해서 늦근 배근이 되고요. 늦근 배근. 스트롭 배근이 돼요. 흰 모멘트에서 주철근 배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철근 배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배꼽혀지 그림을 보시면 굽힘 철근 해놨죠. 주철근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굽힘 철근을 쓴 거예요. 그러면 단부 쪽은 상부에 주철근이 굽힘 철근이 갔죠. 맞죠? 그런데 중앙부는 하부에 간 거예요. 흰 모멘트에서 주근 양을 조절해 준 거예요. 그리고 전단보강에서 늦근을 스트롭을 배근 한 거예요. 그러면 전단력은 중앙부가 최소고 기둥 가까이 갈수록 커져요. 그래서 단부 쪽에 늦근 배근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중앙부에는 전단력이 적으니까 늦근 배근을 적게 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에는 흰 모멘트하고 전단력에서 균열이 생겨주죠. 그래서 대표적인 전단력에서 늦근 배근이니까 전단보강 개념상 늦근 스트롭이 설치가 되는 거예요. 늦근 스트롭은 전단보강 개념으로 설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보면서 거기에서 109페이지 하단에 늦근의 사용복적 나오죠. 전단력 보강 개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근 상호관 위치 유지가 되겠고 피복 두께 유지 철근 조림용이 다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포에서 철근을 감싸주면 주철근을 감싸는 것을 늦근이라고 하고 기둥에서는 띠철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측면을 보시면서 페이지 110페이지 전단 철근의 형태가 나와요. 이 부분이 한 번도 시험을 안 냈어야지. 전단 철근이. 그래서 전단균열을 방지하는 게 전단 철근이에요. 전단균열. 그러면 우리가 전단균열은 이렇게 발생을 했죠. 45도 경사지게 생긴 균열이라고 했죠. 이렇게 되면 여기에 45도 경사지게 이렇게 균열이 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전단균열이라고 표현해서 이 균열을 방지하게 해서 넣는 철근이 바로 전단철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외우기 힘들죠. 그러면 사실 2번에 2번을 공부하면 돼요. 전단철근을. 2번에 2번. 제가 강의 시작하면서 30년 혈신 전이죠. 그때부터 이야기했는데 답은 2번에 2번이다.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보면 아 2번이 1번입니다. 실수했습니다. 2번이 1번. 1번인데 2번하고 비교하게 해서 그래서 1번 가지고 내는 거예요. 2번이 1번. 2번은 안 외우고 되고 1번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2번이 1번. 그러면 주인장 철근에 45도 이상 각도로 설치해 스트럼 넣거니 자 45도 이상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현재 이거죠. 현재 주철근이 이렇게 있는데 균열이 경사지게 생기니까요. 최소한 감는 철근이 여기에 감아줄 때 45도 이상 감아라. 이 각도가 이 세타 각도가 45도 이상 감아주라. 이게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보시면 109페이지는 90도로 직각으로 감아 놓은 거예요. 45도로 감으면 현장에서 힘들어요. 공사할 때 그래서 이 각도가 45도 이상이 되어주자. 이겁니다. 45도 그러면 45도 이상에서 90도 직각까지 된다는 거예요. 직각까지 스트럭은 스트럭 넣거는 그러면 45도 미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45도 미만의 스트럭은 인정을 안 해요. 넣거는 이거는 전담보관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도를 정확히 기억합시다. 그러면 구핌철근이 30도 이상이면 되거든요. 그 차이점 가지고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면 2번에 1번 가지고 장난칠 수밖에 없다. 그걸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전단철근의 설계 기준 항복광도는 50Mpa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용접 이영철망이 주어져요. 용접 이영철망의 경우는 이때는 600입니다. 600Mpa 가리고 구분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어정리에서 전단형 부재를 수직으로 절단 자리라고 하는 이미 전단력이죠. 그런데 헌치에 대해서 헌치는 이게 헌치죠. 헌치의 개념 이걸 헌치라 해요. 지금 현재 수직 부재인 기둥이나 벽이 수평 부재 보나 슬래버가 있을 때 여기가 전단형의 크죠. 전단력은 모르면 이렇게 팔 들고 있으면 돼. 이렇게 어디가 아픕니까 여기 아프죠. 그럼 이거 전단형이 큰데 그러면 전단력을 보강해서 여기 보강해주는 거에요. 이게 헌치에요. 헌치 이게 헌치입니다. 헌치는 전단력 보강 개념상 설치하는 거죠. 그리고 자 111 페이지 보시면 100원의 요령에서 나와요. 100원의 요령 그러면 단순보일 때는 고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현재 철근 콘크리트 보의 경우 양단이 기둥에 철근 고정식이 있죠. 고정단으로 설계되는데 지금 단순보는 고정이 아니라 하나는 이동이고 하나는 해전지점이잖아. 단순보. 하나는 이동지점 하나는 해전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얘는 단순히 하중이 작용되면 밑에가 이렇게 처질 수밖에 없죠. 철근 배근을 하부에만 하면 된다. 단순보는 단순보의 경우는 하부에만 철근 배근을 하면 된다. 이거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은 캔틀레바고 캔틀레바 보은 혹시나 알아두세요. 캔틀레바 캔틀레바는 한 변만 고정단위죠. 세 변이 자유단위인거에요. 제가 이렇게 고정시켜놨다 가정하면 이렇게 캔틀레바 캔틀레바 보이에요. 그러면 캔틀레바 보의 경우는 한 변만 고정을 시켜놓은거에요. 이렇게 되면 그럼 당연히 힘 모멘텀 위에 작용할 수 밖에 없죠. 제가 모르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손가락에 있는데 이렇게 휘었어요. 위에가 당겨지잖아요. 맞죠? 모르면 몸이 괴로우면요. 이해가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럼 철근백은 어디 한다? 이거 상부에 하는거에요. 캔틀레바 이 개념이죠. 뭐 간략히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112페이지 보시면 바닥판 슬래버 제인 측면 보도록 합니다. 바닥판 슬래버는 지지변수에서 1변고정 1변만 고정되면 1변고정 그리고 2변고정 슬래버 3변고정 주변고정 슬래버 이렇게 4변이 고정되는걸 주변고정 슬래버 이렇게 칭하죠. 그리고 주철금 배치에다 1방향 슬래버 2방향 슬래버 해놨습니다. 그러면 1방향 1웨이버 슬래버는 변장비를 따졌을 때 이겁니다. 슬래버가 했을 때 단변에 비해서 길이가 긴거에요. 이게 단변이다. 단변이 여기 3m인데 이쪽 길이가 8m다. 가정합시다. 8m 그러면 변장비를 따졌어요. 3분의 8은 2보다 크죠. 그럼 이것은 1웨이버 1방향 슬래버라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힘이 전달된다. 이거죠. 1웨이버 주 힘이 한 방향으로 전달된 단변 방향으로 전달된 1방향 슬래버 1웨이버 슬래버라고 해요. 그러면 변장비를 따졌을 때 2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힘이 단변 쪽으로 힘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철근을 2방향으로 배치하면 된다. 이거죠. 주철근 2방향으로 주철근을 배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방향으로 온도철근을 배치하면 된다는 거예요. 수축 온도철근을 할 수 있고 이쪽으로 온도철근 배치하면 된다. 이거죠. 온도철근 그런데 2방향 슬래버 2방향 슬래버는 두 방향으로 힘이 전달된다는 거죠. 그러면 변장비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짧은 변이 단변이 여기서 5m예요. 장변이 좌우로가 6m다. 그러면 5분의 6은 단변의 장변이 2보다 작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2가 크죠. 이건 2방향 2방향으로 힘이 전달된다. 2방향 슬래버 그래서 지금은 벽식 구조가 등장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양쪽으로 다 주근을 배치하는 게 단변 방향에도 이쪽으로도 주근 배치하고 2방향으로도 그러면 장변방 2방향으로도 주근을 다 배치하겠다는 2방향 슬래버 의 경우는 간단히 구분 좀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플랫 슬래버 있죠. 간략히 보시면 기둥 위에 슬래버가 바로 오죠. 지판과 주두가 보강되는데 그래서 114페이지 보시면 7번의 플랫 슬래버 개념이 나와요. 플랫 슬래버라는 것은 평바닥 바닥판 구조라고 대표적인 건축물이 산풍 백화점이에요. 그래서 보를 없앤 거예요. 내부에 보가 없는 거예요. 보 없이 슬래버의 하중을 직접 기둥이 직접 받도록 한 것이 플랫 슬래버 무량판 구조 중에 하나죠. 무 없을 무자 보량자 보가 없이 슬래버의 바닥판의 하중을 직접 기둥으로 직접 전달하는 구조가 플랫 슬래버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을 보가 없죠? 보가 없으니까 그 장점에 신뢰이용률이 높은 거예요. 보가 있으면 보 밑으로 배관이나 닥터 같은 거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뢰이용률이 높은 거 덕도나 설비 배관이 자유로운 거예요. 보가 없으니까 청고 청높이를 낮출 수 있는 거예요. 보가 없으니까 구조가 간단해지면서 보가 없으니까 시공이 쉽고 공사비 저렴해지면서 그런데 단점이 주두 기둥의 머리부분을 주두 주두 철근 배관이 복잡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둥의 철근도 있어야 되지만 지판 드롭 패널이나 경사 주두 철근 배관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판이 일반 라멘 구조에 비해서 바닥판이 두꺼워져야 돼요. 바닥판이 두꺼워지니까 전체의 무게 고정 하중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뼈대의 강성에 조금 난점이 있습니다. 간단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봐두실 것이 페이지 117페이지 보시면 이엄세가 나와요. 이엄세는 한번 나올 때 되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도 제가 특히 콜드조인트를 잘 보자겠죠. 그래서 콜드조인트가 나온 답이 되죠. 그러면 이엄세조인트는요. 이거는 막 해마다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1회 때 종합문제 지물을 한 번 나왔다가 그리고 16회 때 한 번 문제 나왔다가 그리고 23회 때 한 번 언급이 된 거고요. 그래서 신축위험 먼저 나오죠. 신축위험 익스펜션조인트 신축줄론이죠. 쉽게 이유는 온도 변화나 콘크리트 건조수축이나 부동치마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균열이 발생할 수 있죠. 거기에다가 이엄세조인트를 두는 거죠. 신축위험은 잘 모르면 사람의 간절을 기억하면 돼. 간절 사람의 간절 부분이 신축위험이에요. 다른 재료의 식이 이야기하면 그래서 접촉부 있죠. 접합부 이런 데 다 설치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기억자로 딱 끊기거나 접합부 이런 데 다 설치하는 거예요. 정축한 부분 이런 데 설치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신축위험 신축위험 이거는 다른 재료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10페이지 시공위험 개념이 나오죠. 118페이지 시공위험 컨스트럭션 조인터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콘크리트를 이어 붙게 하다 보니까 오늘 콘크리트를 탓을 하네. 그러면 탓을 하고 일주일 이따 콘크리트 탓을 할 수도 있죠. 내일 탓을 그러면 거기 조인터가 생기죠. 이것이 시공위험이죠. 그러면 시공위험은 시공 줄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보통 시공계획서에 이어서 콘크리트 이어붙기 하다 보니까 생기는 줄눈입니다. 이것이 시공위험 시공줄눈 개념이 돼요. 시공위험 시공줄눈은요. 균열을 방지할 목적으로 넣는 것이 아니죠. 균열 방지 목적은 아니다. 시공계획서에 그래서 콘크리트 이어붙기 함으로 생기는 것이 시공위험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시공위험은 좋은 건 아니죠. 도로 단점이 그래서 아무데서나 시공위험을 두어서는 안 돼요. 시공줄로는 그래서 시공계획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데서나 시공위험을 둘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위험은 전단력이 최소인 위치에서 우리가 해야 돼요. 전단력이 최소인 위치에서 억력이 적은 곳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 점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자 콜드 조인트 콜드 조인트 이겁니다. 자 우리가 콘크리트를 오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콜드 조인트는 콜드 조인트 개념은 콘크리트를 오늘 계속 이만큼 탓을 해야 돼요. 전체 이걸 콘크리트 다 탓을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다 탓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하루 종일 탓을 할까 한 번 다 탓을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 들 수도 있고 콘크리트가 오고 있는데 도로가 하나밖에 없는데 도로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콘크리트가 못 와 레미콘이 못 올 수 있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앞에는 연결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어붙기 권할 이어붙기 함으로서 생기는 것이 바로 콜드 조인트가 되는 거예요. 콜드 응결시간 차이로 생기는 거예요. 연속해서 탓을 못해가지고 권할 공급에 탓을 하고 이것이 콜드 조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콜드 조인트를 갖다 방지해서 허용 이어치기 시간 간격 제한을 우리가 둔다 했죠. 간격 제한을 뒀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그러면 이게 2시간 허용 2시간 2.5시간 이었잖아요. 허용 이어치기 간격 이어붙기 시간 간격 이죠. 이거 이내로 해서 콜드 조인트를 우리가 방지하자 켜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절 줄눈 조절 줄눈 이란 것은 이제 균열 방지 목적 수축 에서 쉽게 여러분도 이겁니다. 저런 게 조절 줄눈이죠. 예를 들어서 봐도록 어디인가 하면 지하 주차장 바닥에 지하 주차장 바닥에 보면 홈 파놨잖아요. 이렇게 홈 홈 파놨죠. 이게 조절 줄눈이에요. 나중에 수축에서 균열이 생겨주시죠.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 주차장 바닥 끝인데 홈 파놨 이런 것이 조절 줄눈이에요. 자 그리고 5번에 지연 줄눈 나오죠. 지연 줄눈 지연 줄눈 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겁니다. 바닥판이나 벽체가 너무 커 길거나 이랬대요. 자 그러면 이 벽체를 이렇게 긴 벽체를 공사한다. 또는 여러분들 바닥판을 공사하든 간에 이렇게 공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나중에 건조 수축에서 여기 균열이 생길 뿐이 나와. 너무 길다 보니까 그래서 미리 콘크리트를 임시 줄눈을 두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공간을 띄우는 거예요. 공간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먼저 콘크리트 탓을 해가지고 콘크리트를 먼저 탓을 하는 거예요. 여기 1번에 콘크리트 탓을 해서 경화가 되고 초기 수축이 다 되죠. 그러면 나중에 여기 콘크리트 탓을 하는 거예요. 임시로 줄눈을 둬가지고요. 그러면 이 전체가 수축할 때는 여기 균열이 갔는데 이걸 먼저 콘크리트 탓을 하고 나서 경화가 돼가지고 먼저 수축이 일어나죠.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이것만 당기면 균열이 안 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콘크리트 탓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연율 딜레이 조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해놨죠. 설레브나 벽체 일정 구간을 떨어뜨려놓고 콘크리트 탓을 임시 줄눈으로서 콘크리트 탓을 발생되는 수추응력과 균열을 감소시키고 하중미 집안의 치마에 의한 부동 변이에 대한 안미를 감소할 목적이죠. 그러면 영향을 감소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이것이 바로 지연줄눈이에요. 그럼 지연줄눈은 기억하실 것이 여기를 어떻게 한다? 콘크리트 탓을 시기를 조절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다른 재료를 써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콘크리트 탓을 하는데 그럼 얘가 콘크리트를 먼저 1번을 탓을 하고 나서 경화가 이러면서 건조수축이 일어나겠죠. 수축이 일어나고 나서 나중에 콘크리트 탓을 해서 이것만큼 수축에 의해서 균열이 안 갈까 합니까? 이것이 바로 지연줄눈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전에도 제가 콜드 조인터를 잘 보자겠습니다. 콜드 조인터에 답을 다루었고요. 또 보세요. 콜드 조인터 기억합시다. 그래서 허용 이어치 시간 간격을 제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두면 된다. 그러면 허용 이어치 시간 간격 개념을 우리가 저 앞쪽에서 봤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1페이지에서 했어요. 81페이지. 페이지 81페이지에 표가 나옵니다. 25도씨 초가 될 때는 2시간, 25도씨 이하일 때는 2.5시간이죠. 이것이 허용 이어치 시간 간격 한도가 콜드 조인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철근 콘크리트 파트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124페이지 철골 구조 파트부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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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